우리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지하철 분태 늘어난 여자 엉덩이 만지면 기분 좋아요? 아 내가 무슨 엉덩이를 만지... 왜 빤스를 벗어? 아 무슨 빤스를 벗어요? 인생의 심장이라고 이 멍청아! 안 그래도 못 자는 잠 더 못 자고 일도 못 하고 내가 엉덩이기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저 걱정해주시는 거예요? 야! 내가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내 앞에 피의자로 나타나지 말라고 전 검사님 믿어요 현재 나에게 유일한 동아줄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